리더 코스미디스와 존 투비 저명한 진화심리학자 데이빗 버스는 리더 코스미디스와 존 투비가 지금까지도 자신을 지도교수처럼 가르쳐준다고 썼습니다. 백과서전에는 이 두 학자가 진화심리학을 개척했다고 나옵니다. 리더 코스미디스와 존 투비는 저희 존재조차 모르겠지만 저희 진화심리학 스승입니다. 진화심리학을 본격적으로 배우려는 사람이라면 무조건 읽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진화심리학 논문치고는 난이도가 상당히 높아서 독파하기 힘든 사람들도 많겠지만 아직까지는 그들의 논문을 대체할 만한 것이 없어 보입니다. 제가 꼽는 제일 중요한 글은 진화심리학 핸드북 제1권에 실린 진화심리학의 이론적 기초입니다. 이 글이 번역되었으니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저의 번역 비판을 보십시오. 너무 개판으로 번역되어서 한국어판으로 읽느니 아예 안 읽는 편이 낫다고 말하고 싶을 지경입니다. 이 사이트에서 코스미디스와 투비의 논문들을 볼 수 있습니다. The Theoretical Foundations of Evolutionary Psychology를 독파했다면 이 논문들부터 읽으십시오. 진화심리학 일반론에 대한 논문을 위주로 뽑았습니다. 구체적 가설을 다룬 논문들보다 이것들을 먼저 읽는 것이 진화심리학 기본기를 다지는데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난이도를 생각한다면 이 책부터 읽는 편이 나을 겁니다. 아직 정식으로 출간되지는 않은 듯 합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